여러분 함께 프로포즈 촬영을 가질 거예요 벌써 나와주시네요 우리 예쁜 댄서 언니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신자다 완전.. 완전 멋져요 우리 고생한.. 정말 고생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이렇게 부vere 부상까지 당해서 이렇게 열심히 춤춰주신 언니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신나게 힘을 진짜 저는 받아서 했거든요 너무너무 의자를 비롯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뭐하죠? 우리 사진 찍어야겠고요 네 여러분 다들 준비됐죠? 무슨 학호주 알고 와요? 뭐지? 나루존에 맞게 치명적인 일을 해볼까요? 나오세요 앞으로 자 다 나올까요? 그러면 할게요 하나 둘 셋 피스 하나 둘 셋 Thank you 한 번 더 하나 둘 셋 Thank you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우리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이제 저희만 찍나요? 저희는요? 저희만 다시 찍을까요? Revlon을 같이 찍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가 막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데덕기 해줄까요? 한 번 더 데덕기 할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데덕기 하나 둘 셋 우리 다들 지금 조심히 들어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럴까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자 많이 안 추워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요 알았죠? 열기가 핫하다고 해서 안 입고 나가시면 안 돼요 땅을 흘리고 나가시면 안 돼요 땅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왼쪽부터 가볼까요? 데덕유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둘 셋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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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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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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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더 잘 오실까요? 고마워요 할렐루 고마워요 안녕 알포시우가 사랑하ulse 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